자,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놓치지 않으시면서 영상 공유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에 제목대로 보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제1차 우리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내용 그 이후에 벌써 몇 달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의 많은 법안 상정을 3가지, 4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법안 상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통과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들로 거의 무시가 되거나 기대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틀 전에 하우스 레프리젠트티브스라고 그러죠. 하원에 통과가 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기존에 같이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주고 또한 자녀도 1,200달러를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당 최고 6,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법안 내용인데요. 현재로서는 이 내용과 또 한 가지는 우리가 POA나 UI를 통해서 600달러 어디셔널로 지급을 받고 있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의 기간을 7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것을 내년도 2021년도 1월까지 연장을 하자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우스 레프리젠트티브스 하원을 통과한 경우 이라고 하지만 아직 상원이 남아 있죠. 상원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의 최종 사인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상원에 통과되는 부분이 상당히 쉽지는 않고 대부분의 매체에서나 또한 소문에 의해서는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하원에서 통과가 됐고 또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쪽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1차 정부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사실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사퇴는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대를 걸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의 서류 미비자이신 분들은 지금까지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UI나 POA에 대해서 거의 해결을 못하시고 낙심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서류 미비자인 경우에 그리고 여지껏 세금을 낸 경우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세금을 낸 경우에 한해서는 1인당 1000달러의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최종적인 결정이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뉴저지에서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고 성공이 된다면 근처에 있는 많은 주에서도 그 여파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가주에서는 서부 쪽의 가주 쪽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고 신청, 선착순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의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중요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뉴욕키다리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하셨거나 지금까지 세금 보고를 안 해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2019년도에 세금 보고를 하시는 부분을 제가 권해드립니다. 현재의 이 여파 내용이 가을에까지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가을에 있어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각종 론이라든지 그란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청이 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세금 보고를 했느냐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캐시잡을 가지시고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2019년도 세금 보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최소한의 세금 보고를 한번 내시는 게 또 그 부분을 계획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 보고를 준비하시면서 2019년도 세금 보고를 하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거는 이번에 1,200달러 정부 지원금 받는 것도 체크로 받으시는 경우는 상당히 늦게 받고 있기 때문에 대략 2천만 명 이상이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다이렉 디파짓의 설정을 처음에 세금 보고를 하시면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가을 사태까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일 기본으로 해서 프라이머리 퀄리파이드가 되는 부분은 IRS의 세금 보고를 한 사람에 준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2019년도 세금 보고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후회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상태가 되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꼭 권해드립니다. 세금 보고 해서 나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기본이 되니까요. 자,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정보 공유의 내용과 도움이 되셨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여러분들께서 세금 보고 신청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각자 부부가 따로 세금 보고를 하시는 것을 조금 권해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인과 가정마다 상황이 틀리시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분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합산으로 해서 세금 보고를 하실 때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받으실 때 부부 합산이 돼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19년도에 세금 보고를 혹시나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서 세금 보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많은 공유가 되셨습니까? 주위 분들한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공유, 좋아요, 싫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를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요. 또 오늘 영상에 대해서 또 다른 업데이트이 있으면 제가 바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좋은 결과들이 앞으로 더 있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가정에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오키다리쌤이었습니다.